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, 즉 단순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자 이 이야기는요, 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책, 바로 노아의 종말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이 책의 저자는 정말 엄청나신 분입니다. 바로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유전학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입니다. 이 싱클레어 박사는요, 2014년에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뽑혔었고요. 또 2018년에는 헬스케어 분야 최고 50인에 뽑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입니다. 이분의 연구 분야가 우리가 그 늙는 이유와 노아를 되돌리는 방법에 대한 것들인데요. 관련 연구 논문을 170편 이상 발표하셨습니다. 이 싱클레어 박사님의 하버드 의대 수명 혁명 프로젝트, 이 노아의 종말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몇 가지 과학적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을 연구한 교육하는 의사,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. 오늘은 바로 이 책, 이 노아의 종말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요.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었던 점은 이 책의 저자인 싱클레어 박사는 노아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아 현상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반해서 이 싱클레어는요, 노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질병인데 치료해야 할 질병이고 또 치료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. 2028년에 어느 과학자가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됩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두가, 우리 모두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. 즉,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그 바이러스를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바이러스의 특징은 다른 바이러스와 다르게 어떤 증상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, 아주 천천히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 질병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앓고 있는 당뇨병, 심장병, 암, 치매 등등 여러 가지 병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전 세계의 연구진들이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치료제를 찾기 위한 연구를 돌입하게 되었고 결국 2033년에 어느 기업에서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부모 세대보다 50년을 더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자연수명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. 자, 가상의 이야기이긴 한데 어떠신가요? 매우 흥미로운 상상입니다. 그만큼 노아를 질병으로 바라보고 치료를 해나갈 수 있다는 이 싱클레아 박사의 믿음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그는 지난 25년간 축적된 노아의 원인과 그 항노아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.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. 일단 첫 번째는요.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 또는 주기적 단식입니다.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 이카리아 섬 주민들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.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3명 중 1명이 90세 이상 사는 장수마을입니다. 그런데 그들은 아주 독실한 종교신자들이어서 종교 일정표에 철저히 따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일정표를 보면 주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. 또 다른 장수천으로 알려진 중국 남부 바마야호족 자치원인데요. 여기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정오 무렵에 소량의 식사를 하고 해질 무렵이 되면 조금 더 많이 먹는 식사를 하면서 하루 중 취침 시간을 포함해서 약 16시간 이상을 금식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간헐적 단식과 소식은 노화를 늦추는데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는요. 바로 땀을 잇는 것입니다. 역시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. 운동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운동을 하면서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또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. 그와 함께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공장 즉 미토콘드리아가 더 강화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운동은 역시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. 그런데 여기서 운동을 할 때 가벼운 산책 정도로는 이러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.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렇다고 너무 오랜 시간의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 평균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6 내지 8km를 가볍게 조깅하듯 뛰는 것으로도 사망 위험률을 45%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.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노화를 늦추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지만 현재까지 연구된 자료들을 보면 당뇨약으로 쓰이고 있는 매포민이라는 약 또 면역 억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라파마이신이라는 약이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주는 기능성을 열어주는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또 그뿐만 아니라 식물에서 뽑아낸 여러 가지 영양소들의 조합이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지속적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바로 좀비 노화세포 이야기를 하는데요. 노화된 세포들이 좀비처럼 남아있어서 암과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결국 다른 세포들까지 좀비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좀비 노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고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저도 아주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제가 이 책 노화의 종말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. 정말 더 활력있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겁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책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더 활력있고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